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난민, 이주민 문제를 지적합니다. 최근에도 이탈리아 람페두사섬 인근에서 배가 물에 잠겨 41명의 이주민이 숨졌는데요. 교황은 인류의 고통과 부끄러움이라며 계속되는 비극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민들이 고무보트에 의존해 바다를 건넙니다. 올해만 9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이런 방식으로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탈리아 람페두사섬 인근에서 배가 난파되면서 41명의 이주민이 숨졌습니다. 4명이 구조됐는데 무사히 도착하더라도 차별구와 편견, 냉대와 맞서야 합니다. 올해에만 지중해에서 2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종 기도 후에 난파선의 비극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류의 고통이자 부끄러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1만 명이 넘는 이곳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날이 넘는 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41명으로 이주시기 잃은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들을 고통하고, 그들이 어린시아이너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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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등받을 얻고, 그들이다. 이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난민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황은 다음 달 23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지중해 주교단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중해가 이방인에게 공동묘지가 아니라 만남과 대화, 환영의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